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 2. 중국의 혼돈 3. 한국의 히든카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시점에서 세계 각국 간의 긴장은 증가하고 우려스러운 동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 국가 중 하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 간의 협력과 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포럼이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경제 중 하나로서 대한민국은 많은 큰 국가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 위협과 정치적 긴장의 증가로 인해 대한민국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대한민국 은 세계 최고의 경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및 정보 기술과 같은 고기술 산업의 빠른 발전으로 대한민국은 국제 투자자와 기업들의 관심을 끌어들였 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지역적으로나 전세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경쟁의 심화와 영토 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압력과 긴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 간의 정치적 및 무역적 긴장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중국 에서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중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상석에 앉아서 미국 국무장관을 마치 직원처럼 격려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로는 이 사진을 실으며 미국이 중국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시진핑 주석이 블링컨 장관에게 중국의 이익을 존중하라고 지도한 것 이라는 기사를 쏟아내면서 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소설미디어는 더했습니다. 이 사진이 보도된 이후 중국 sns에는 마침 6월 19일은 미국에서 아버지의 날이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시진핑 주석을 아버지처럼 존경한다는 자세를 보여준다. 라고 해석해 사진 한 장을 놓고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빈축을 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베이징 인민대회 당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마주한 두 개의 긴 테이블의 한쪽에는 미국에서 온 블링컨 장관과 그 일행이 앉았고 맞은편에는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등 중국 측 인사들이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은 가운데 앉아 마치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모습이긴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외교 관례상 양측이 나란히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것은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시 주석이 상석해서 하급자들의 회의를 주재하는 모양새를 일부러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좌석 배치는 상대국 외교수장 등 특사를 정상급 인사로 예호해 마주 앉거나 나란히 앉는 의전 원칙을 깬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나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면담했을 때와 전혀 다른 자리 배치였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폼페이오 장관과 나란히 앉아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물론 중국을 찾은 빌 게이츠 ms 창업자와 회동 할 때도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난히 마치 상급자인 양 상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연출 함으로써 미국의 중국 압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면임에 성공한 자선의 정치적 위상을 알리려는 의도를 다분히 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진 한 장은 시 주석이 어떤 자리에 앉아서 미 국무장관을 맞을지 대내외에 비춰질 모습을 상당히 고려하고 계산해서 좌석 배치를 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상석에 앉아서 자신의 위상을 보여주길 좋아하는 테이블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시진핑의 절친인 푸틴입니다. 1m 대 5m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거리를 테이블 길이로 표현해 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 를 국빈 방문했을 때는 불과 1m도 되지 않는 작은 사각 테이블을 옆에 두고 서로의 영도력을 칭찬하며 덕담을 나눴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다른 해외 정상들과는 5m 길이 테이블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친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구체여스 유엔 사무총장 등 다른 해외 정상급 인사들이 크렌민공 을 방문했을 때 5m나 되는 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눠 마주 앉은 vip마다 굴욕을 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푸틴의 5m 테이블을 두고 sns에는 패러디가 법무를 잃었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슈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모두 약 5m 길이 테이블의 양 끝에 앉아 진행되자 sns에는 긴 테이블에서 푸틴과 각국 정상이 회담하는 장면을 풍자한 다양한 민미민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콘텐츠 쏟아졌습니다. 푸틴과 마크롱 사이에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 속 예수와 12 제자를 합성하거나 배드민턴 코트컬링 경기장 등으로 희화한 사진이 많았는데요. 푸틴과 마크롱이 시소를 타는 모습으로 연출한 콘텐츠도 게시됐고 서로 멀리 앉아 대화가 쉽지 않았다는 점에 차간에 마크롱 대통령이 확성기를 든 채 말하는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그럼 왜 푸틴과 시진핑 등 권력자들은 이런 긴 테이블 정치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푸틴의 테이블이 상대방에게 권력을 과시하는 한편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을 제압해 우위에 서려는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한 싱크탱크의 올가 흐보스투노바 러시아 연구소장 역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푸틴의 긴 테이블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 상황에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려는 것이며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서방과의 관계에서 푸틴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노린 효과도 바로 이런 것일 텐데요. 그런데 이런 보여주기식 우위를 포장하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닥친 실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힘의 우위를 점했다면 굳이 이런 불편한 장면을 연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전이 있었습니다. 시 주석은 상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연출해서 당당한 모습을 대내외에 보이려고 했지만 블링컨과의 대화 내용은 전혀 달랐다고 전해집니다. 태도는 무척이나 공손했다는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방중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상석해서 격려하는 듯한 모양새로 만난 데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자 배석했던 주중 미국 대사는 당시 시진핑 주석에 대해 아주 공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회동에 배석한 니컬러스 번스 미국 대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은 회동 내내 아주 공손했고 블링컨 장관은 방중 기간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했던 것처럼 상대를 직접 만나 압박해야 한다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양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의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급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더구나 상석에서 호령하기는커녕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미국에게 잘 지내자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강국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도 중국을 존중해야 한다.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는 길에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있다. 러시아에 살상 무기 제공하지 않겠다 등등 미국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온건하게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관계 정상화를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경제 군사 분야에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미 중관계의 극적 반전이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화해의 손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제 성장이 끝났으며 비값기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은 지금 밖으로는 큰 소리를 치지만 안으로는 딜레버리징 딜러베리징 즉 부채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 정리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3분기 현재 중국 비금융 부문의 총대출액은 49조 9천억 달러로 2021년 말에 비해 1조 5천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무분별한 대출에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지방정부, 가계, 기업은 부채를 늘려 인프라에 투자하고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것이 중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의 토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채는 빠르게 늘었었습니다. 국제결제온행 BIS 기준 중국의 정부, 민간 부문 부채는 GDP의 296%에 달해 유로존 259%, 미국 257%보다도 높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전처럼 오르지 않자 위기감을 느낀 중국 가계도 주택담보대출을 새롭게 일으키기보다는 기존 대출금을 갚는 쪽을 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빅테크, 교육 분야 기업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업들도 대출을 받아 신규 투자를 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에 대해서도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유명 정치학자는 앞으로 중국이 사드 사태처럼 한국의 경제보복 수단을 동원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평풍이라는 필명을 쓰는 중국 상하이 정치학자는 미국의 소리브이오에이 방송 특별기고문을 동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더 이상 지난번 사드 사태처럼 경제보복 수단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했고 국무원의 지지를 얻기도 어렵다. 중국은 전례 없는 외교적 고립에 빠져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한국을 완전한 대척점에 두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만 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급격히 냉각된 경제 미국의 견제로 인한 고립 등 여러가지 악조건에 처해 있는 중국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실 사드 보복 조치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국의 반도체 산업만 악화일로의 길로 걷게 만든 결정적 시작점이 바로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였습니다. 고속 경제 성장이 끝나고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중국 앞으로 한국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국 사회를 지탱해 나갈 중국 청년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실업률 동계는 중국 공산당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한 건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의 물만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감으로 확산될까 전정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엔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 구호를 필두로 한 백지 시위가 이뤘는데 반순히 감염병 정책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함께 표출됐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과거 공산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이른바 닝닝허우 세대가 또다시 반기를 들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전개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알만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중국 정부가 과거 문화대혁명 시기 도시에 사는 청년들을 강제로 농촌에 보냈던 것과 유사한 청년 취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마오퍼둥은 노동을 통해 학습하고 농촌에서 배우라는 취지로 중국 각 지역 지식인과 학생들의 농촌행을 강제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광동성이 2025년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내겠다고 한 데 이어 장수성도 농촌 취업 프로그램을 성 전체로 확대해 매년 2천 명의 대졸자를 농촌으로 보낸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중국 청년들이 실업난으로 공산당의 등을 돌리자 국료지책으로 마련한 것으로 그런데 실제로 얼마 전 중국 정부가 중국 청년들의 취업과 중국 반도체 굴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머리를 굴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다름 아닌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는 범행이 최근 밝혀지며 난리가 났는데 답 없는 중국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성 없는 반도체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결국 한국이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참여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 IPEF가 본격적으로 협정을 타결하자 미국의 견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국은 어떻게든 한국 반도체를 붙잡으려고 여론점까지 가세하고 있는데요. 이는 당초 중국의 예상과 달리 한국이 중국 내에서 설 자리를 잃은 마이크론의 반도체 물량을 가져가려고 애쓰지 않자 더욱더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도권은 한국에게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중국에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중국 내 자체적으로 별도의 반도체 공급망이 없기 때문에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중국은 삼성을 따라잡을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거액을 쏟아 부었지만 현재까지도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서 2014년 중국은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우리 돈 28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투입했는데 2019년에 뒤이어 41조 원을 또 한 차례 투입하며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 육성종합 전략인 중국 제조 2025불을 내놨는데 당시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인 HSMC, 중심거지, 취한신집적회로 등이 대기금 투자를 받고 성장했는데 결과는 수조원대 자금을 유치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공장도 돌리지 못하고 좌초했고 심지어 막대한 보조금을 노린 사기꾼들이 판을 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우우죽순처럼 생겨났던 중국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먹디 아니면 파산으로 인해 무더기 폐업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작년 8월까지 집계된 반도체 기업 폐업 건수는 역대 최대인 3500여 건으로 집계됐으며 중국 정부가 교토록 염원하던 반도체 실제 자급률은 여전히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최악은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단 한 개의 반도체조차 만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건데 이쯤 해도 되면 과언이 중국 제조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짝퉁의 나라답게 엄청난 무리수를 두며 자국 내 최악의 반도체 상황을 타개하려 하다 최근 멀미를 잡혔는데요. 그건 바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똑같이 벗겨 중국에 만든다는 계획으로 중국만이 저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난리가 났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주요 인력을 포섭해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통째로 빼돌려 짝퉁 공장을 지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방식은 악랄했는데 삼성 상무 출신 A씨를 막대한 돈으로 회유해 삼성의 영업기밀인 반도체 공장 BED 설계 및 공정 배치도를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BED와 공정 배치도는 30나노 이하급 디렛 및 랜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의 공정 관련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지정될 만큼 급비 사항인데요. 유출된 기술들은 삼성이 30년 넘게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발한 것으로 이번 기술 유출로 입은 삼성의 피해가 최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더구나 A씨가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복잡한 공장을 지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대담함에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대만 기업이 약정한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와 손잡은 A씨는 삼성에서 18년 동안 반도체 분야 상무 등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SK하이닉스 부사장도 여기만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옷을 벗은 A씨는 2018년 중국 청두시의 자본으로 반도체 업체를 설립했고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 판매 업체로부터 8조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출신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여 명을 고행 연봉을 주고 영입했고 A씨는 이들 직원에게 삼성의 반도체 설계 자료를 확보해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후 A씨는 2020년 합작법인 C사들 만들어 4,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C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중대 범죄인데요.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에선 터질 일이 터졌다는 반응으로 A씨는 예전부터 중국 기업의 반도체 관련 컨설팅을 맡거나 중국 현지 업체 설립을 추진하는 등 떡잎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삼성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동째로 빼돌려 중국의 짝퉁 공장을 지으려 한 A씨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일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들 구속 기소했는데요.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물구속 기소했습니다. 우리 경제 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엄단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동시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 한 중국을 향해서도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게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인력을 빼가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중국의 헤드헌터가 반도체 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 스카우트를 위해 삼성과 SK하이닉스 사업 앞으로 출근해 대놓고 현장에서 직접 접촉을 시도할 정도인데요. 미국의 제재로 인해 미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등 미국 인력 영업이 어려워지자 한국으로 눈을 돌려 기회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이렇게 물물 가리지 않고 있는 건 지금과 같은 상태로만 놔둬도 역락 없이 침몰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인데요. 이미 외신들은 중국이 영원히 미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 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에 대한 전망치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데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중국이 GDP 규모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시점을 2039년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EIU가 물과 1년 전에 제시한 전망치 2032년보다 7년 후퇴한 거였습니다. 이 외에도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가 같아질 시점을 2026년으로 내다봤다가 작년에 2035년으로 바꿨고 OECD도 2018년에 제시한 전망치 2025년을 작년에 2030년으로 수정했습니다. 심지어 모레 캐피털 이코노믹스와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예측과 달리 앞으로도 미국을 영원히 추월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는데요. 이렇게 급격한 판단 변화에는 중국 성장세를 둘러싼 의문이 반영된 것으로 특히나 미국의 중국의 반도체 고립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경제연구센터는 10년 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팬데믹으로 성장들이 급락했던 2020년 수준인 2%에도 못 미칠 것으로 최악을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경쟁은 이제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산업전쟁이며 동시에 국가총력전이 됐는데요. 이번 일에 대해 중국이 제대로 값을 치르도록 한국이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LFP 배터리 즉 리튬인 산철 배터리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비싼 코발트를 쓰지 않아 저렴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찍부터 LFP 배터리의 집중 투자에 이 분야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얼마 전 공개됐습니다. LFP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인산념이 2026년부터 풍기현상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주얼류인 인산념 고갈 속도가 빨라졌고 4년 후에는 풍기현상마저 보일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것인데요. 생산되는 배터리의 90% 이상이 LFP 배터리인 중국으로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산념이 이처럼 부족해진 이유는 LFP 배터리 사용량은 늘고 있지만 원재료인 인산념 공급의 증가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산념은 95%가 중금속이 함유된 퇴적암에서 발견되는데 퇴적암에서 추출한 인산념은 약 10%만 배터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생산은 까다로운데 수요는 전기차 배터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마어마한 인산념 매장지가 발견되지 않고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는 게 배터리 업계의 관측입니다. 사실 중국이 처음부터 LFP 배터리를 고수한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움켜쥐고 있는 NCM 기술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NCM 기술 특허는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총력 지원 덕분에 LFP 배터리를 중국산 저가 단거리 전기차를 중심으로 탑재했고 기술적 보완으로 2021년부터는 테슬라, 벤츠 일부 모델에 중국산 LFP 배터리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무서울 게 없었던 중국산 LFP 배터리 회사들은 한국의 삼원계 NCM 배터리 시대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위기에 몰린 건 중국입니다. 한국의 배터리가 아닌 중국 LFP 배터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더 뚜렷합니다. 테슬라는 LFP 배터리 적용 범위를 2년 전과 비교해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먹힘 벤츠 말고는 LFP 배터리를 탑재하겠다는 전기차 제조사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LFP의 핵심 광물인 인산념 부족 사태까지 온다면 중국 배터리 업계는 상당히 큰 위기에 봉착할 게 분명합니다. 이처럼 LFP 배터리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위기를 맞은 것과 달리 한국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거점을 꿈꾸는 국가들로부터 너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인플레이션법의 수혜자라고 손꼽히는 캐나다입니다. 최근 캐나다는 중국, 일본을 제쳐두고 한국에게만 함께하자고 너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는 북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최적의 파트너로 한국을 점찍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우수한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투자법인베스트먼트 캐너더 액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중국 자본 퇴출을 위한 법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갱신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안보심사법적 명문화를 추진하는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법안 바티에 앞서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 투자를 단행한 세계 중국 기업의 투자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캐나다 광업기업에 투자한 중국 기업은 89개에 이릅니다. 무려 18조원이나 투자했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중국 기업들도 캐나다 광물 투자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배터리 광물 관련 수익을 중국이 아닌 우방국에 집중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중국과 함께 글로벌 밸류체인을 양보라는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완성차 업계의 전동화가 한국, 미국, 유럽보다 늦고 배터리 업체도 파나소닉 단 한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은 자국 완성차와 미국 테슬라 의존도가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3개 배터리 회사가 폭넓은 공급망을 자랑하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등 핵심 소재 기업도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가 한국과 손을 잡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술력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제조업이 유독 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미국, 영국, 일본 기업의 공장입니다. 인프라는 탄탄하지만 자체 기술력은 부족한 나라인 캐나다는 캐나다의 삼성격인 항공우주기업 본바르디에에 사세가 꺾인 뒤부터 위기감을 느꼈고 우리도 해보자며 국가체질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등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는 핵심 광물을 기반으로 배터리 소재, 배터리 셀팽 모듈, 전기차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앤포드 스텔란티스가 설립한 온타리오주 자동차 공장이 전동화 모델 생산을 시작하는 시점에 발맞춰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고 이국 공장에 필요한 소재와 소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광물을 자국 내에서 조달하게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열린 인터배터리 2023에 참가한 캐나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이온, 포스코 퓨처엠 등과 함께 메인 열의 대규모 부스를 연 것입니다. 배터리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인적 자원을 갖춘 한국에게 부족한 것은 핵심 광물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약 60가지 이상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핵심 광물 부국으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특히 배터리 원재료인 리튬과 코발트 등 보유량은 세계 6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캐나다는 한국의 기술력을 들여오기 위해 최근 두 나라는 협력 관계를 굳건히 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으로 북미 지역에서 2차 전지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 공급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일 한국과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선은 핵심 광물 개발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고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캐나다의 보조금 혜택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캐나다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포스코 퓨처엠과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는 캐나다로부터 3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받고 양극재 합작사 얼티엄 캠을 만들어 캐나다의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엘지에너지 솔루션은 대규모 보조금을 받고 미국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함께 캐나다 온타리오주 인저시에 5조 3천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한국에 없는 단 한 가지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배터리사들이 캐나다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LFP 배터리만 믿고 있었는데 핵심 광물인 인산념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 미국의 대중국 압박 때문에 캐나다도 중국을 손절했으며 진퇴양난에 빠진 중국 기업들은 하는 수 없이 한국에 애걸복걸하며 자기들도 끼워달라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캐나다에서 핵심 광물을 얻기 위한 프로젝트에 자신들도 숟가락을 얹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에 구애를 시작한 겁니다. 지난 6일 중국 국영기업 중광지원 중광자원 집단 고비는 LG에너지솔루션에게 캐나다의 수산화리튬 합작 공장을 건설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중국 리튬 업체들의 캐나다 진출을 견제하는 현지 정부를 설득하고자 북미의 공장을 짓는 LG를 끌어들이고 싶은 것입니다. 캐나다 매체 더 글로브엔드 매일 따르면 프랑크왕 중광자원 북미 사업 담당은 북미에 공장을 둔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 중 잠재 파트너를 찾고 있다. 후보군 중 LG에너지솔루션이 있다고 LG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중광자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북미산 리튬 주문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선점하기 위해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수산화리튬 정제 시설 건설을 노려왔습니다. 변수는 캐나다 정부의 허가 여부였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캐나다의 외교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광물 투자 회사의 허가를 쉽사리 내줄리는 없고 그래서 한국 기업과 합작 형태로 꼼수를 써서 리튬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스텔란티스와 온타리오주 인저의 연간 45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5조 원을 투자해 2024년 상반기부터 양산할 계획인데요. 중국 국영기업 중광자원은 캐나다에 공장을 짓고 있는 LG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리튬 광물자원 투자에 숟가락을 얹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국영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중국 배터리 기업 CATL과 중국 전기차 기업 BYD는 세상 전기차의 중심인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중국 제체만으로도 힘든데 여기에 LFP 배터리 핵심 광물인 인산념 부족 사태까지 다가오고 있어 중국의 위기는 첩첩산중으로 보입니다. 전기차의 새로운 시대는 이제 한국이 완전히 주도권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